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여긴 젊은애 키우는거로 갈까? 시즌 4 이고 정근우 이용규 정근우 이용규 탓수전 좀 바꿔 볼까? 정균우 이용규 이용규를 정군을 1번으로 가고 이용규가 2번 가고 김태균이가 4번 가고 로사리오가 5번 최진행이 6번 김경헌이 3번 그리고 권용관인을 빼고 장훈호를 올리고 조희성이가 9번 송강민이 빼고 김혜성이 이렇게 한방을 완전히 한방을 노리는 타선인데 조희성은을 내릴까요? 그러면 야수를 한 명 내려야 되는데요 지금 이성열이를 3번 놓자 이성열이를 3번 놓고 김경헌이를 내리자 2군으로 김경헌이가 너무 멋지거든 하주성 김경헌이를 2군 내립시다 카피 김경헌이를 내리고 잠깐 2군에서 좀 치다 와봐라 내리고 우리는 좀 별 많은 애 중에 포텐이 좀 좋은 애 이동훈이 토수잖아 포지션별로 차일모기를 올려야 되나? 차일모 호두환 호두환 올리니까 차일모기 올리니까 둘 다 비슷해요 파워는 차일모기가 더 좋다 차일모기가 컨택도 좋고 파워도 좋고 선고도 괜찮고 수비 그건 얼마나 되나? 캐쳐 60 나쁘지 않은데? 일목차 올리자 일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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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일목차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일목차를 그러면 일목차를 포수로 한번 써봅시다 어차피 지금 로사리오는 포수가 아니거든요 포수라고 되어있는데 라인업에 포수 두명 있어야 되니까 일목차 정구는 이용규, 이성열, 김태균, 로사리오 최진행, 하주석 장훈호, 차일모 그리고 두산은 장원준 투수 정수빈이 올라왔네요 정수빈 오재원 양희지 오제일 홍성은 최주환 정진호 에반스 허경민 민병하기가 빠졌는데 우리 투수는 올렸어 우리의 유일한 이성이 있는 로저스 페페페 로저스 페페페페야 지금 연패 끊어야 돼 지금 어쩔 수 없어 이용규 그리고 장민석이가 지금 라인업에 있는데 까먹었었어요 까먹었었어요 감독이 진짜 난 까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인업이 누가 있는지 물론 선수 훈련은 훈련하니까 알겠지만 장민석을 좀 대주자로 유용하게 써보도록 합시다 박빙일 텐데 박빙이 잘 없어 승부가 박빙이 있으면 쓰는데 대주자로 쓰던지 대타로 쓰던지 쓸텐데 그래요 뭐야 7앞부터 볼렛이야 정수빈 홀드 러너 도르 할 것 같아 어 잡아라 예 잡았고 나이스 로저스가 그나마 우리 사람다운 투수입니다 우리 투수 중에서 자직점 3점 홀드 런 안하니까 도르 어 1목차 1목차 도르 저지 도르 저지 했어요 좋았다 근데 투수가 너무 센데 장원준이라 으악 이야 타수 막혔더니 장타 시작부터 터나요 정군의 2루타 때려 젤루타 좋습니다 어 홈에서 접전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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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모르겠는데 아 삼진 찬물 확 아 아 그래도 득점권에 또 김태균이야 병설 아 1루만 아웃 그래 예 나쁘지 않습니다 1점 냈어요 로사리오 불러들려면 좋은데 장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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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워닝 트레이저 잡혔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여깄이 날라갔는데 홈런인데 거의 삼진 로저스니까 난 과감하게 승부합니다 로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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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규 어 내려오면서 잡았구요 최진행 안탑니까 안타 떠지는 안타 다음 타자는 하주석 희생버트 능력치가 60이에요 번트 한번 댑시다 뭐 어떻든거야 파울이야 씨 한번 더 대 아 투스타이야 씨 어 어 전하위복 전하위복이 안타 투스리에서 됐어 장훈우 희생버트 55야 강공갑니다 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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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공가 643 병살타 실패했네 차일모 삼진 아 내가 하는것마다 하는것마다 반대로 돼 아우 답답해 아우 답답해 감독이 이렇게 감독이 작전을 안 내야 돼 그러니까 강공을 하면 아웃되고 병살당하고 번트를 대면은 아 트레드 해보자구요 테임즈랑 야 테임즈가 해주겠습니까 뭐야 이로 왜 갔어요 저 아웃 아니었어요 에러 하나 했네 씨 정수빈 어 직선 타아 오늘은 그래도 분위기 좋은데 4히트나 하고 노히트야 노히트 주선 상대로 이영규 이번에는 범타 삼진이 좀 많아서 적극적 타격을 해야될 것 같아요 장원진이 삼진 어 좋다 로사리오 잘 던진다 로사리오인데 로저스 자꾸 로사리오 해 요즘 로저스가 없어서 그래 로사리오만 있어가지고 수술했다고 그러던데 로저스는 어 볼래 아니 이걸 안틀어준단 말이야 아 이성열이 수비가 별로 안좋은데 어어 어 어 잡혔어요 자 1대1 됐구요 김태균 아 진짜 안 못 치는데 김태균이 원래 이래요 흫 게임이 너무 원래 이랜것도 문제 아니야 너무 리얼한데 게임이 최진행이 최진행이 장타 오늘 안타 하나 있는데 오늘 감이 좋나보다 최진행이가 불타오르고 있는데 볼래 장운호 아 근데 이거 2사까지는 가는데 득점권 타요인이 너무 떨어진다 우리 하나가 그 한방은 못 치는게 강팀과 약팀의 차이점인데 잘 안돼요 뭔가 잘 안돼 맞춰잡기 맞춰잡기 2,R8푼 9,1호 그냥 늘러볼 아직 7,1호 밖에 안됐으니까 9,1호 병사를 3R 5,1호 아야야야 아야야야 또 지겠는데 또 수입당하겠는데 아웃 어 진짜 잘친다 2산도 어우 뭐 얘 오제일 능력치가 김태균보다 좋아 별 4개 홍성우는 홍성우도 어우 홍성우도 좋아 이런지 이길 수가 있나 연속 안타 4대형 맥구던 진짜 81국 차이목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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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루 한번 합시다 에라 모르겠다 도루 1점이라도 내기위한 몸부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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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대3으로 졌네요 아 아 너무 세다 너무 세 우리가 약한가 이건 야신이 와도 안될 것 같은데 하나가 KBO 리그 아주 쎕니다 상위팀이 너무 세요 두산이 9승 1패 어우 승률이 뭐 9할입니다 9할 LG가 6할 LG가 6할 NC가 6할 KT가 KT가 유예로 게임에서는 6할이에요 롯데 5할 SK가 5할 타이거즈가 기아가 4할 넥스 넥센이랑 넥센 넥센이랑 바뀌었는데 넥센이랑 KT나 바뀌었는데요 위치가 으흠 그럼 이건 감독이 실제로 잘하고 있다는 거죠 게임 능류치보다는 KT는 못하고 있다는 거고 삼성이 삼성 하나는 지금 꼴찌 다툼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연패 중이구요 하나는 아주 예 힘들어 힘들어 포스 조연석 넣고 다시 한번 가보죠 투수 누구죠? 마이스트리 이거 뭐 퇴출하기도 그런게 다 다 못 던지는데 우디가? 예 다 못 던지는데? 뭐 뭐 마이스트리만 못 던져야 퇴출을 하지 얘라도 좀 좋은 애를 바꿔서 1승이라도 해야 될까? 세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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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심을 어? 8대7까지 쫓아졌어요 이 심을 한번 돌려보자 계속 1승할 때까지 내가 해서 지는 걸 수도 있어 박 네 어? 두산은 수입당했구요 다음은 다시 LG입니까? 스케줄 좀.. 스케줄이 왜 이러지? 3년 전 다했나 어디? 두산 삼성 하루 쉬고.. 아 다했네 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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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렌더 스케줄 캘렌더가 어딨었지? 캘렌더가? 탄력이 어딨죠? 탄력이 어딨죠? 상대방 쏘사고 우리는 김범수야? 아 김범수 데뷔전이구나 오늘이 오케이 이건 해봐야겠어 심을 돌리고 싶은데 김범수가 데뷔전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쏘사구요 LG구요 에밀 존슨이란 용병타자가 있고 이현곤 이거 아마 이현곤 네 NCA도 이현곤이 다시 LG로 갔네 자유영입으로 이현입했나보다 이현곤 정성훈 히메네즈 박용택 정상호 이.. 춘 이천웅 아 이천웅 손주인 김재현 소사 우디는 있던 라인업으로 다시 바꿀까? 그냥 써야겠어 있는 걸로 라인업 디엘이 없어졌어? 로사리오 레프트 김경언니가 없다는 거죠? 김경언니 레프트 그냥 장민석이에 쓸까요? 장민석이 한번 써볼까요? 레프트 레프트 장민석이 한번 써볼게 장민석을 레프트 장민석이 잘 칠 수도 있으니까 좌우 좌 조인성 КА 김가수 데뷔 전인데 제구가 컨트롤론 covert 요신공 던질까요? LG에 지내수가 있다고? LG에 지내수가 있냐고요? 있겠죠? 특별히 지내수가 LG 간지가 꽤 되지 않았어? 네 여기 있어요 진해수 언제 갔었지 일찍 안지 네 2015년에 음 저거 김범수가 이겨야된다 연패 끊어줘야돼 이제부터 볼렛 그냥 던져 에이 시작부터 3름럼맞고 아니야 강하게 키워야돼 어차피 질거 아 이러면 안돼 이러면은 패배인식이 된단 말이야 팀이 하아 감독이 에라 모드를 모르겠다 하면 안되는데 아웃 아웃 아 이거 선발이 선발이 벌써 밀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수호사 승패 없이 자책점이 있고 다시 감 잡았나요? 공 괜찮은데 자완은 자완투수 상대로 그나마 좋아요 자완타자 상대로 능력치는 스테미너도 괜찮고 오 직선타 잡았고 오 나이스 나는 키쿠쿠 안하고 밀어줄거야 키울거야 키... 어 키울거야 키쿠쿠 안하고 미드메야구 갑니다 우리 이거 전략 아예 미드메야구로 갈까보다 이거 끝나고 전략 바꿔주자 팀 전략을 미드메야구로 빅볼로 하자 빅볼 뭐야 아웃이야? 바울? 아 긴 모습 얻어맞네요 위로 잡아야지 아이씨 병살 병사코스였는데 직선타로 그냥 잡았네 1점 났고 빠뜨렸고 아이씨 인스트락3 데뷔전은 무슨 시뮬레이션 9대2로 졌네요 힘들다 전략을 좀 바꿔보자 전략을 트래디셔널 트래디셔널 밸런스 그냥 밸런스로 갈까요? 아예 근데 어차피 전략은 상관이 없는데 밸런스 밸런스 여러분은 왜 하나가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2승 11패 승률 1할 오픈이네요 지금 하주석이를 빼고 송강민 올리고 3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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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성 송강민이 올리자 아냐 김혜성이 낫나 그래 타요로 낫나 그래 김혜성 근데 너무 너무 다 우타자만 있어가지고 별른데 임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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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마무리해보지 않아요? 선발투수 올라왔네요 우투수 다 우타자야 별로 하나가 선수층이 두텁지가 않은게 어중간해 다 능력치가 김태균 3번 로사리오 4번 최진행 5번 최진행 5번 유성열 6번 김혜성 7번 장운호 8번 장운호 그래도 잘 크고 있다 3알치고 있는데 네 열심히 키웁시다 장운호 포수도 뭐 포수도 키울 포수가 없고 별로예요 별로예요 배영수입니다 우리 투수는 지금 김택 박용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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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국 병살 예스 아 LG 상대로 연패 좀 끊자 3알 유인국 도루 시작 좋아 피쿠쿠 안해도 되겠어 자 정본도 탈락 볼렉 걸어 나갔고요 투수 지금 포수가 서상후인데 어깨가 안좋아 도루 한번 하자 원 스트라이크 도루 어깨가 안좋은데 어 빠트렸어요 안타 조사 안타 포수 안타 3루까지 야 좋다 플라이 플라이 아 야 쳐야지 그거를 투스리에서 보고있냐 휘두를 하고 내가 전략을 내렸구만 어어 간만에 어 김택이 간만에 쳤다 간만에 타점 좋아 아 로사리오도 안타 야 오늘 좋은데 분위기 자 다성이네 최진행 아 요거는 잡히는 예 타구 아쉽다 자 이성열 김경언이 없는 인데 이성열이 좀 꽤 차야되는데 그닥이에요 이어 8분 치고 있는데 어어 아우 아쉽네요 잡혔습니다 3아웃 1점 내줬어 에러 하나 포함해서 1점 내줬습니다 아 히메니즈 나갔고요 서상우가 지금 2아 1푼 맞춰 잡읍시다 오케이 직선타 잡았고 3알 오픈은 유인구 병사 코스 아 1루만 잡았습니까 1루가 비었고 오지환이니까 유인구 볼레 줘도 돼요 1알 잡으면 맞춰 잡읍시다 직선타 오케이 에이 좋았어 좋았어 어렵다 근데 1회 1회 1회가 어렵다 3진 능력이 없으니까 조인성 뭐지 다 3진이야 배영수 1알 7푼 맞춰 잡아 3진 2알 2푼 맞춰 잡아 3알 이상만 유인구 던지자 2알 8푼 유인구 예 3알 이상만 어우 바위 택해라 직선타 어우 이거 장타인가요? 3루까지 못 가게 해야 되는데 됐고 오 클럽한다 3알에 정성훈이니까 유인구 아이고 유인구 던졌는데 어디야 원스트라인데 유인구 던졌는데 하긴 내가 유인구 던지라고 해도 얘가 유인구가 안 던질 능력이면 안 돼 어쩔 수 없어 방송 언제 하냐고요? 어떤 방송 방송은 매일 합니다 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요 OTP는 토요일만 합니다 이게 내가 작전을 이렇게 사인을 내셔서 유인구를 던져라 해도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안 돼 포스 리드가 거의 의미가 없어 여러분이 아시는 포스 리드가 의미가 없어요 그걸로 던질 수 있어야 포스 리드가 의미가 있는 건데 못 던진다니까 우리나라 투수 태반이 10명 중 1명이나 그렇게 던질까? 우리나라 정도 레벨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냥 가운데 꽂는 거 최소한 볼렉스 안 주는 게 좋은 거 같아 그 그 강속구로 속구로 가운데 던지는 거 물론 너무 가운데 던지면 안 되겠지만 그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뭐 재구가 웬만한 유익한 선수 유익한 이런 애들 아닌 이상 안 된다니까 이게 게임 무슨 만화처럼 뭐 8분할을 해가지고 여기를 위로 던지고 하나씩 빼고 그게 안 되죠 자 2대1로 뒤지고 있는데 아 아 정권은 나 그거 이용 펀트가 희생평등이 저 60 지금 뭐 근데 1점 가지고는 안 될 거 같아요 그냥 강공으로 갑니다 그럼 갔는데 예 1룸 1룸 만 살아남았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운이니까 믿어야지 뭐 뭐 점수가 나면 나는 거고 안 나면 안 내는 거고 지면 지는 거고 뭐 운이 맨날 지는 거야 연패하는 거야 어 세이비야 3R 유익구 1룸 잡았고요 오지완 또 3R입니까 잘 치네요 엘지 오우 깁스키 들어갔어 잡았고 3루까지는 좋아야 돼 어쩔 수 없어요 3루 들어왔고 1 1R 3푼 9D이니까 요건 유익구 어쩔 수 없어 1R 7푼 5D고 또 유익구 왜냐면 뜬공으로 잡으려고 2아웃이니까 오케이 2대1 최진행 오 잔타코스 아 최진행 간만에 탄 터졌다 2R 5푼 5D치고 있는데 아 LG선수들이 지금 웨어파디다 안 좋아요 그러네 어깨가 별로 안 좋은 발경색 어깨가 되게 안 좋은데 이거 되게 리얼하네 리얼하네 이게 왜 리얼할 수 밖에 없냐면은 여러분 스탯스탯 같은 걸 다 역대 생활 스탯을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정확해요 의외로 어깨가 되게 안 좋네 레프트필드 잘 보고 센터필드 잘 못 보고 범위는 좋은데 어깨가 약하다 박용태 선수 아 유로파는 월요일부터 아 유로파는 언제냐면요 화 수 화수 금 화수금이 올라갑니다 이성열 노아웃에 지금 이루 2R 6푼 뿌리 믿어봐야지 질루타 예전에 질루타 치는 게 있었던 거 같은데 없네요 질루타 메뉴가 있었던 거 같은데 어? 장탑.. 장탑니까 뜬금포?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2015에 2R 쳤는데 홈런 몇개 쳤어요? 16개 쳤어요 2R 치고 전형적인 공갈포인데 83경기 나와서 2R 9푼 쳤는데 16홈런 쳤어 근데 이런 이런 선수가 타격에만 눈 뜨면은 장난 아닌데 예 35타점 올렸어요 1 1 2 2 2 3 2 3 5 6 6 6 6 6 6